안녕하세요. 4강입니다. 자, 오늘은 관사, 대명사, 수량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 언, 더 이런 것들을 관사라고 하는데요. 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언어, 언 많이 들어보셨죠? 언어, 언은 임의의 아무거나 하나를 말할 때 언어, 언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a book 하면은 아무거나 책 한 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숫자 앞에 언어, 언을 쓰면은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one,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hundred 하면은 100이라는, 100, 100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언은 per, 뭐, 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once a week라는 게 있죠? once a week 이렇게 되면은 이 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per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란 뜻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 언은 세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임의의 하나, 그 다음에 숫자 앞에서 하나라는 의미, 그리고 뭐, 뭐, 마다. 자, 근데 어하고 언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어하고 언이 의미가 다른 건 아니고 언은 자음 발음 앞에서 어를 쓰고 언은 모음 발음 앞에서 언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스펠링, 스펠링을 보고 모음 앞에서는 언, 자음 앞에서는 어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이에요. 그래서 desk 하면은 모음 발음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어를 쓰고요. 컴퓨터를 당연히 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organization, and, 그 다음에 order, on을 쓰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hour라는 거 있죠? hour? hour 하면은 이 hour에서 스펠링은 h로 발음이 되고 스펠링은 h지만 발음은 h가 발음이 안 되고 있죠. hour라고 발음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뭘 쓰냐면은 한 시간 할 때 an hour, an hour 이렇게 쓰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mp3 플레이 할 때 하나의 mp3 플레이어, 그럴 때 앞에 때 n을 쓸까요? 아니면은 어를 쓸까요? 둘 중에 뭐를 쓸까요? 스펠링으로는 자음이지만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m, m 이렇게 발음이 되죠. l 발음이 돼요. 그래서 n, mp3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유니버시티 앞에는 뭘 쓰는지 아세요? 유니버시티? 자, 유니버시티 하면은 우리가 스펠링으로 u라는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발음이 u 발음이 아니라 또는 어 발음되는 게 아니라 u로 발음이 되고 있죠. 야, 요, 요, 유 라고 발음이 되는 건 전부 자음 발음이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발음이 우 앞에 사전을 찾아보시면 j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j가 들어가면서 우가 우가 아니라 유 발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j로 시작하는 자음 발음으로 시작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a, a, universit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he라는 게 있는데요. the는 아까 언어, 언은 아무거나 하나를 의미할 때 언어, 언을 쓴다고 했는데 the는 그 라는 뜻이에요. 그. 구체적인 명사 앞에 the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구체적이냐면 명사가 수식을 받을 때 명사가 수식을 받을 때 we have now received the part예요. the part인데 그냥 아무거나 부품 하나 하면 a part가 되겠지만 어떤 part, 어떤 부품이냐면 요 대절, 관계사절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거든요. that we ordered last week 우리가 지난주에 주문한 지난주에 주문한 그 부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문한 이라는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거나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the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ost of the candidate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후보자들 할 때는 그냥 most, candidates를 쓸 수 있어요. most of candidates 그런데 여기에 그 후보자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그냥 대부분의 후보자들 하면 일반적인 후보자를 말하는 건데 그 후보자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기에 당연히 후보자들 앞에 더가 들어가겠죠. 근데 덜을 쓸 때는 꼭 앞에다 뭐에 써주시면 주셔야 되냐면 그 후보자들 중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브가 또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브 더가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오브 더를 다 빼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냐면요. 최상급의 형용사 있죠. 명사를 가장 어떻다라고 형용사를 가장 어떻다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최상급의 형용사는 앞에 더를 같이 쓰게 돼요. 자, 더를 쓰는 이유는 형용사가 그냥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뭐뭐한 이라는 최상급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구체적인 명사가 되죠. 그럼 구체적인 명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의 수식을 같이 받게 되고 이 더 플러스 최상급의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반복이 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the worst to play라는 게 나오네요. 최악의 연극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 언 또는 저를 항상 꼭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관사는 언제 생략할까요? 명사가 일반적일 때 우리가 너는 꼭 그거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명사를 일반화시킬 때는 이 관사, 여기서 관사는 더 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하고 더 를 다 생략한다고 했는데 어가 아니라 이 더, 정관사, 정관사, 더 를 생략하는 경우에요. 명사를 일반화시킬 때는 그거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하는데 Life is short. 인생이 짧다. 그럴 때 이 인생은 구체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더 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Museums are closed on Mondays 박물관들이 월요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박물관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The museum 하면 그 박물관에서 구체적인 박물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museum하고 쓰는 건 안 되고요. Museums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앞에다가 어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A museum 이렇게 되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useums are closed on Monday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 다음에 운송통신 지불수단을 쓸 때 이 바이 뒤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 카드 차로 바이 메일 우편으로 바이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다. 뭐 이렇게 할 때 바이 뒤에는 관사 없이 관사 없이 그냥 운송이나 통신 지불수단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인은 만약에 꼭 그 앞에 나는 관사를 쓰고 싶거나 소유격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바이를 못 써요. 바이는 관사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치사 쓰셔야 합니다. 인 더 메일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차로 할 때는 바이 카드가 되겠지만 그냥 차로가 아니라 내 차로 가자 라고 할 때 내 차에서 마이 카드가 된다면 이때는 바이를 앞에다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이가 있으니까 그럼 바이가 아니라 뭘 쓰냐면 인 마이 카라는 다른 전치사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관사는 수량사 앞에 안 써요. 수량사가 뭐냐면 수나 양을 지칭하는 말인데 수량사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most of the candidates 아까 우리 한번 봤던 예제인데요. 이 most 앞에 더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employees need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outreach program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보기를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묻는 거냐면 most를 어떤 패턴으로 써야 되느냐를 묻는 건데 most는 둘 중에 하나로 쓰시는 거예요. most employees 1번 most employees 대부분의 직원들 하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 대부분에서 the employees 라고 해주면 앞에 아까 뭐 쓴다랬죠? of 쓴다 그랬죠. 그 직원들 중 대부분 해서 그냥 most employees 하든지 아니면 of 더를 써서 most of the employees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a번의 most of는 더가 없어서 안되고요. the most는 수량사 앞에 더를 못 쓴다고 했죠? 더가 있어서 안되고 most employees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most 더 하면은 여기에는 most가 있는 것도 안되고요. 아, most가 있는 게 아니라 most는 그대로 두고 더가 있는 게 안되는 거죠. most, the 다음에 여기 앞에 over를 써줘야 되겠죠? most of the employees.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the papers will be sent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우편으로 서류가 보내질 것이다인데 우편으로 할 때 buy는 더 때문에 안되는 거죠. 더 때문에 buy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가 있기 때문에 뭘 씁니까? 우편으로 할 때는 in the mail을 써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in the mail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명사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대명사에는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인칭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2인칭은 너를 얘기하는 거고 3인칭은 1인칭하고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제3자를 얘기하는 게 3인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받는 대명사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 소유격 자리는 명사로 꾸며주는 누구누구의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어 자리 이런 자리에 따라서 쓰는 대명사가 다 달라요. 주어 자리에 쓰는 거 대명사가 1인칭인 경우는 i가 되고 소유격인 경우에는 m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인 경우에는 미를 쓰는데 이 소유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소유대명사는 my desk 소유격 플러스 명사 있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 my desk my desk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줄인 것이 소유대명사가 됩니다. my desk 한 것을 mine라고 바꿔준 거 그게 소유대명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mine 하면 나의 것 이 제기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의미에요. 나 자신이 myself가 됩니다. 자, 복수로 할 때는 우리들이 되죠. 우리들일 때 주어 자리에는 we를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라는 주어 자리에는 we 우리들 의라는 소유격 자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소유격 자리에는 our를 쓰고 우리를 이라는 목적어 자리에는 us를 씁니다. 우리의 컷 할 때는 ours를 써주고 우리 자신들 할 때는 ourselves가 들어가게 돼요. 자, 너 할 때는 너는 너와 너희들이 똑같아요. 단수하고 복수가 2인칭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썼는데요. you 너 너희들 your 너희 너희들의 이게 selves로 바뀝니다. your selves 요거로 바뀌고요. 3인칭일 때는 그 사람 그 여자 그것 이렇게 여자 남자 삼을 다 다른데요. 남자일 때는 히로 받아요. 히 그는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 그의 그 다음에 his가 쓰고요. 목적격일 때는 힘을 쓰고 소유대명사 그의 것 할 때는 his랑 똑같네요. 소유격이랑 똑같은 his 그의 것이 되고 그 자신 하면 himself가 됩니다. 그 여자는 주어 자리에 쓸 때는 그 여자는 할 때는 she 그 여자의 라고 소유격 쓸 때는 her가 되고 목적격 쓸 때도 똑같이 she her her her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것 할 때는 hers가 됩니다. 그 여자 자신은 herself 라고 써주고 사물일 때는 it를 써야죠. 동물도 it로 받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할 때는 it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주어랑 똑같네요. 다시 it를 써주고 소유대명사는 없고요. 제기대명사는 itself를 쓰게 됩니다. itself를 쓰게 되고요. 자 3인칭인데 복수인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they를 써줘요. they 그 다음에 그들의 하면 they're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할 때는 them theirs 하면 그들의 것 되는 거고 그들 자신 하면 themselves가 됩니다. 제가 대명사 넘어올 때 대명사가 뭔지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명사는 뭔가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죠. 제가 여기에는 이 차트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앞에 한번 언급된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써주는 게 대명사고요. 나는 I 너는 You 그 다음에 3인칭에서 Mr. Kim 하면 He로 받는 거고 Ms. Kim 하면 She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It로 받는 거고 사람이나 사물 전부로 데이 쪽으로 받는 이런 대명사를 대신 써주게 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대명사 문제가 있는데 보기를 보면 아 이건 대명사 문제구나 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기가 대명사만 딱 나오거든요. 보기가 대명사만 나오기 때문에 대명사 문제인지는 금방 알고요. 근데 보기가 어때요? 라인이 같은 라인이 나왔죠. They Them Their Them 전부 똑같은 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말이 이 보기를 보니까 이거는 앞에 어떤 말을 받아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빈칸에 이 자리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냐 소유격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죠. 어차피 They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고 아 대명사 문제구나 아 똑같은 대명사가 나오네 그런데 격이 다르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아 격의 일치를 묻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를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빈칸이 여기에 있는데 The worker should send send 는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보내다?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을 보내다. 뭐에 대한 For meeting materials 회의 자료에 대한 요청을 보내다. 누구에게? To Wayne에게 A day 하루 전 Before the meeting 회의 하루 전에 회의 자료에 대한 요청을 Wayne에게 보내다. 그러면 사실 이거 동사고 이거 목적어거든요. 요청을 보내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오는 자리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격 대명사 There가 되는 거죠. 정답은 C번이 됩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Interested candidates 근데 이거 보기를 보니까 아까랑 조금 달라요. 아까는 똑같은 대명사에서 자리만 다른 경만 다른 게 나왔는데 이번엔 똑같이 소유격이죠. 똑같은 소유격인데 하나는 He's, your, it's, their 니까 앞에 어떤 말을 받느냐가 이런 경우에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장을 좀 잘 살펴보고 이 자리가 대명사가 들어오는 소유격 자리인데 뒤에는 All this convenience를 꾸며주는 그런 소유격 자리인데 앞에 어떤 말을 받아오는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바로 전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interested candidates 관심 있는 후보자들은 여기가 주어 Are increased to send 보내도록 권면 받습니다. 자, 보내도록 권면 받는데 무엇을 보내도록? 이력서를 보내도록 이력서를 보내도록 그 다음에 가능하랑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능하랑 빠르면서도 가장 편리한 시간에 그러면 누구의 편리한 시간에 이력서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편리한 시간에 이력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candidate를 받아오는 대명사를 써야 되고 candidat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죠? 제3자고 복수죠? 그러니까 They're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y're가 됩니다. 대명사 좀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대명사 중에서 가주어 It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주어 It 가 짜주어 It 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어 자리에 주어를 쓰는데 주어가 명사 하나가 올 수 있지만 명사 구라든가 아니면 명사역화라는 절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 부정사 투의 동사 원형을 투 부정사라고 하는데 투 부정사로 쭉 시작되는 이 하나의 구가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명사역화라는 대절 명사역화라는 대절 전체가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투 부정사나 대절로 길면 뒤에가 너무 간단하게 남고 앞에 주어가 길면 기호뚱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균형이 별로 잘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위해서 이 앞에 투 부정사나 대절 같은 이런 긴 주어를 가짜 주어 주어자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It 근데 It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투 부정사나 대절을 그냥 대신해서 It로 놓는 것 뿐이고요. 이 투 부정사나 대절을 문장 맨 뒤로 옮겨버리게 되면 얘네는 진짜 주어죠. 진짜 주어인데 뒤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대신 놓은 거 It를 가져와 맨 뒤로 간 진짜 주어를 진주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예제를 해볼까요? 자, 이건 좀 지워보고 예제를 보면은 It was important 중요했다. It was important 중요했다. 그럼 여기서 It는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했다. 뭐가? To send the report right away 바로 보고서를 바로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뭐가 누가 보내는 거냐면 여기 for you라는 거는 뭐냐면 투 부정사 앞에 누가 보내냐면 네가 보내는 거예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거는 앞에 for plus 명사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for you하고 투 부정사에 나온다는 건 네가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서를 바로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실제 주어는 for 이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네가 보고서를 바라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대절 대절이 문장 주어였다가 문장 뒤로 간 예제인데요. It was clear that the delivery arrived on time 배송이 제 시간에 도착을 한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it 의미가 해석이 안 되고 있죠.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was set 말해졌다. 무엇이 이번에도 대절이 뒤로 갔는데요. 대절 이하가 말해졌다. Mr. board will be promoted 승진 할 것이다. to senior director 승진 할 것이라는 것이 말해졌다. 자, 그럼 우리가 가주어 it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일단은 지금처럼 이런 패턴을 보고 it 비동사 형용사 또는 뒤에 투부정사 it 비동사 형용사 대절 it 비동사 과거분사 대절 이런 패턴을 보고 알 수도 있고요. 이게 잘 나오는 가주어 패턴이니까 아니면 해석을 해보고 앞에 주어가 it가 나왔는데 맨 뒤에 보니까 주어가 투부정사나 대절로 주어가 뒤에 따로 있다라면 아 얘가 주어구나 얘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앞에 it는 가주어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Should it be easy for you to prepare for the luncheon 그리고 여기가 should가 조동사니까 얘는 무슨 자리냐면 주어 자리가 돼요. 그럼 주어 자리면 주어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 주어 자리네 그러면 주어 하고 그러면 데이나 원이나 왓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혼자서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왓은 빼고요. 그 다음에 it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막연히 보면서 문제를 풀면 답이 잘 안 보이고요. 보니까 should be easy 비동사 형용사 왔고 for you to prepare 투부정사가 뒤에 나왔죠. 내가 to prepare for the luncheon 오찬을 준비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러면은 비동사 형용사의 투부정사 요거 앞에 가주어 나오는 패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있고 해석을 해보니까 니가 오찬을 준비하는 것이 쉽다. 뭐가 쉬운 거냐면 니가 오찬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어가 뒤에 있네 라고 해서 여기는 가주어 자리구나 진짜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 가주어인지 알고 정답은 it를 골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기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기대명사는 아까 myself yourself herself himself 나 자신 너 자신 그녀 자신 이렇게 얘기한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조용법이에요. 첫 번째는 강조용법 뭐냐면 I'll fix the facts machine myself 나는 사실 이거 myself 없으면 어떻게 돼요? I'll fix the facts machine 나는 facts machine을 고칠 것이다 가 되죠. 근데 내가 고친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고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 앞에 있는 주어 또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는데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해서 한번 더 써주는 그러한 역할로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myself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되지만 앞에 있는 I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맨 뒤에 목적어 뒤에 한번 써줄 수 있어요. I'll fix the facts machine myself 하면 내 자신이 facts machine을 고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기용법이란 건 뭐냐면 얘는 he introduced himself 하면 그는 그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그 자신이죠.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가 그 자신이야.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을 소개했다.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목적어가 딴 사람이 아니라 주어랑 같은 사람이다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써요. 만약에 여기 힘세프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힘이라고 넣으면 그는 그를 소개했다. 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글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글을 소개했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소개했다는 의미로 힘세프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y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혼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가 있고 그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온 완수 온이라는 표현이 온 완수 여기서 완수는 소유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온 마이 온 온 온 온 온 온 이런 의미로 쓰면 내 자신 나 혼자서 너 혼자서 그 사람 혼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by himself 쓰면 그 사람 혼자서 같은 의미로 온 온 쓰면 똑같이 by himself 같은 의미로 그 사람 혼자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시험에는 이런 제기대명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because 접속사죠? everybody else 다른 모든 사람이 could not attend 참석할 수가 없었다. the conference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줄리는 have to 정산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라서 해드렸었는데 had to give the presentation 발표를 해야 했었다. give the presentation 발표하다. 발표를 해야 했었다.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죠? 여기서 문장이 끝나니까 사실 대명사가 대명사 여기서 보기에서 대명사를 고르라고 나왔는데 사실 대명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뭔가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her는 그녀를 또는 그녀의 라는 말이니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her staff는 그녀 자신에서 이거 강조를 아까 한 번 더 쓸 수 있다. 그랬죠? 주어를 강조하는 거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로 목적어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써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번은 오케이 가능하네요. 줄리는 그녀 자신이 혼자서 아무도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줄리는 그녀 자신이 혼자서 발표를 해야 했었다라는 의미로 비번은 정답이 됩니다. 그럼 C번은 her own 하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own her own 하면 by herself 랑 같다 그랬어요. 그쵸? by herself 그러면 스스로 라는 말로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죠. 이렇게 쓰면 어차피 추가로 들어가는 말이고 혼자서란 표현이니까 오늘 own by yourself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온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her own 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on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hers는 그녀의 컷 이라는 명사니까 이거 명사자리 아니니까 들어올 수가 없겠죠. 자 제기된 명사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those 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those 는 우리가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라 알고 있어요. 뭐 those 북스 하면 그 책들 하면 이때 those는 북스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그냥 those 북스를 줄여서 그냥 저것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거죠. 여기서 지시라는 말이 붙은 거는 those가 지시 저거 이거 뭐 이런 지시를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지시라는 의미를 붙여서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가 된 거고요. 그런데 those가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those가 사람들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도 아니고 그냥 앞에 어떤 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사람들 하면 those 어떤 사람들 관계사 who 절의 수시를 받고 있는데 who submitted 제출한 the proposal 지원서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will be promoted 승진할 것이다 to branch manager 승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 저 사람들 이런 의미 아니죠? 앞에 어떤 말을 대신 받는 대명사 그런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의미로 나올 때 those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거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대명사가 됩니다.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please distribute distribute는 나누어지다 these document 이 서류 둘을 나누어 주세요. 누구에게 그러면 to 누구에게 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요. to 다음에 사람들 누구에게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those가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to those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들 관계사 who need them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했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them은 안 됩니까? them them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them은 이런 수식을 잘 받지를 않아요. 앞에서 아까 첫 뒤에 설명한 대명사 있죠?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대명사는 수식을 받지를 않아요. 수식 받지 않는데 지금 뒤에는 후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them은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them은 앞에 받는 말이 있어야 돼. 앞에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대신해서 them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들이라고 해서 앞에 어떤 나와있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m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ose고요. these 사람들 사람들 이라는 의미 없어요. these 는 그냥 이것들 이라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명사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수량사 한번 보도록 하죠. 수량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돼요. 첫 번째 some 이라는 게 있어요. some 긍정문에 쓴다. any 부정문에 쓴다. 많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틀리지 않아요. some 은 얼마 약간 이라는 의미로 가산 명사도 수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도 수식을 해줍니다. 수량사에서 중요한 거는 토익시험에서 수량사에서 중요한 거는 수나 양을 나타낸 말은요. 얘가 단수를 수식하느냐 단수냐 단수냐 복수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죠.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거든요. 이거 뒤에 있는 명사랑 이렇게 짝을 맞추는 수의 짝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수량사에서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단수 복수 불가산 어떤 유형의 명사를 수식하느냐 라는 것과 뜻 뜻은 물론 알아야 되겠고요. 뜻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some은 가산이나 불가산 수식을 해주고요. 주로 긍정문에 씁니다. 긍정문 There are some children 얼마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We need some help 얼마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any는 뭐냐면 any는 some이 긍정문에 쓰면 any는 some 대신에서 부정문에 쓰여요. We don't need any help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토익은 any하고 some이 보기로 나올 때 some은 무조건 긍정 any는 무조건 부정하면 틀린 답이 나오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any가 some을 대신해 부정문에서만 any로 쓰는 게 아니라 긍정문에서 단수를 수식하면서도 강조의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ny가 긍정문에서 쓸 수 있어요. 단수도 수식할 수 있어요. any가 강조의 의미 아무거나 아무나 아무 때나 이런 강조의 의미로 나온다면 긍정문에 쓸 수 있으니까 긍정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some 고르지 마시고요. 해석을 반드시 해봐서 얘가 강조의 의미가 있다면 any 골라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any measures will be okay 하면 이거 긍정문인데 any가 쓰였죠. 어떤 조치들도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any가 긍정문에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most를 보면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most 잠깐 보긴 했었는데 most 물론 복수명사 수식하고요. information은 대표적인 불가사 명사죠. information 불가사 명사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원들 대부분의 직원들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게 되는 거고 그 직원들 하면 꼭 오브를 붙여서 그 직원들 중 대부분에서 most of the employees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런 패턴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most가 수량사로 대부분이 있지만 얘가 최상급 우리가 다음 시간에 최상급 할 건데요. 형용사 경험이 많은 지원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해서 이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가장 경험이 많은 이라는 최상의 의미로 바꿔줄 때 우리가 most를 사용을 해요. 그때 most는 최상의 의미로 쓰인 최상의 의미로 쓰인 most는 덜을 꼭 붙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수량사 앞에는 덜을 못 쓴다 그랬죠. 수량사 대부분이라고 뜻을 쓰였을 때는 앞에 덜을 쓸 수가 없고요. 얘가 가장이라는 최상급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앞에 덜한 같이 나와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most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mostly 끝에 ly가 붙었네요. 얘는 대개 주로란 뜻이고 she mostly talks 하면 주로 말한다 about her friends 그 여자는 주로 친구들에 대해서 말한다 해서 이거 부사고요. 주로란 뜻이에요. 대개 앞에 올 자가 붙으면 almost 해서 거의란 뜻이고 almost 30 people 거의 30명 30을 꾸며주는 거죠. 거의 30명이 have attended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almost 보기에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이 almost는 또 뭐랑 같이 많이 잘 쓰이냐면 almost all 이랑 같이 잘 쓰이게 됩니다. much라는 것도 있어요. much 자 much는 불가산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만 수식해요. 복수 수식 안 합니다. 자 가산 명사 수식 안 하고 불가산 명사 수식해 주고요. their aim 그들의 목표는 is to produce 생산하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is to produce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as much milk as possible 했는데요. 사실 이거 그냥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 다다. 이다 하면 much milk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능하나 만이란 의미가 뒤에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much milk 앞에다가 as much milk 그렇게 많은 우유란 의미로 as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much milk 그렇게 많은 우유 뭐처럼 가능하나 as much milk as possible 가능하나 많은 우유를 생산해내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much가요 긍정문에서는 사실 잘 안 쓰여요. 그래서 as as possible 이란 구문이 없으면 사실 much는 their aim is to produce much milk 는 안 쓰는 게 좋아요. as as possible 없으면 그냥 긍정문이 그냥 돼버리고 그리고 much는 긍정문이 잘 안 쓰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정문이 하지만 as as possible as much 이런 패턴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much가 비교급 강조가 매우 중요해요. 비교급 강조 she is much better today 그 여자는 이게 better가 비교급이거든요. 더 낫다 라는 거 오늘 더 낫다 인데 훨씬 더 낫다 해서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강조하는 말로 쓸 수 있고 또 이 much가 so much 매우 많이 very much도 매우 많이고요. too much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too 때문에 너무 많이 이런 단어들과도 같이 잘 연결해서 쓰이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little 있어요. little little 인데 발음이 little 하고 많이 많이 돼요. little 하면은 이 little 하고 all little 차이는 뭐냐면 all little 은 약간 이란 뜻이고요. 물론 불가산 명사 수식해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수식을 해주는데 여기에 어자가 있으면 긍정의 의미로 약간 이란 뜻이 I know a little 하면은 약간 안다라는 의미고 그냥 앞에 어자가 없이 그냥 little 하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I know a little 하면은 약간 안다라는 뜻이고 I know a little 하면은 나는 거의 모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little little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명심해 주세요. many 하고 few 하고 a few 는 얘는 전부 복수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얘는 많다라는 뜻이고 얘는 이거는 a few 는 얼마 있다라는 뜻이에요. 약간이란 뜻인데요. 아까 all little 하고 little 하고 마찬가지로 a few 는 조금 있다라는 뜻이고 few 는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ere are few envelops here 하면은 봉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봉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there are few envelops here 하면 여기는 봉투가 거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수량사들은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안하고 넘었는데 수량사는 아까 첫 번째 뒤에 단수냐 복수냐 불가산이냐 어떤 말이 올 수 있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생략하고 명사자리에 단독으로 그냥 뒤에 있는 명사 생략하고 단독으로 명사자리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염두에 주시고요. 자 the few 라는 거 있는데요. 아까 수량사 앞에 덜을 못 쓴다고 했죠. 그런데 가끔 쓰는 거 있어요. the few 가 소수자들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가 토익시험에 낫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the few 틀린 게 아니라 the few 는 소수자들 이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all 이란 건 매우 중요한 수량사죠. all은 많다라는 걸로 복수 또는 불가산 모두 숱이 가능하고요. all employees 1번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번 아까 most 설명한 것처럼 all of the employees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3번이 시험에 이거 낫고 3번이 중요한데 뭐냐면 이 all은 이렇게 of를 생략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ll employees 이거 가능합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all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내내의 의미가 있어요. I read a book all evening 하면 저녁 내내 책을 읽는다. 그리고 여기 read라는 단어 있잖아요. 과거 read가 똑같다는 거 아세요? read도 read 근데 발음이 달라져요. 이거 과거도 read라고 쓰는데 read 하면 현재고요. 과거는 read 라고 읽습니다. I read a book all evening 하면 저녁 내내 책을 읽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every는 단수 명사만 수식한다라는 거 꼭 챙겨주시고요. 아까 웬만한 수량사가 뒤에 있는 명사는 생략하고 명사처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얘는 형용사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두 가지 기억해주세요. every proposal 단수죠. 모든 지원서 제안서는 should be reviewed 모든 제안서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every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빈도를 나타내서 every week 하면 매주 every two weeks 이주마다 그래서 every two hours 두 시간마다 이런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고요.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각각 얘도 단수를 수식하고요. 얘는 명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each proposal 하고 쓰기도 하고 프로포절 생각하고 each만 쓰기도 하는데요. 각각이 should be reviewed 각각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enough 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enough 는 명사를 수식하는 충분한 시간 이때는 복수 불가사 모든 수식할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enough 가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쓸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뒤에 왔죠. 뒤에서 앞을 수식한다라는 거죠. 웬만한 부사는 부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enough라는 단어는 뒤에 온다라는 거 this chair is new enough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ot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으로 뒤에 단수 명사 수식하고요. 생략하고 혼자 명사로 쓸 수 있고 그때 물론 단수 취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nother는 완하고 짝을 잘 이루어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그리고 뒤에 있는 계좌는 반복되니까 생략하고 안 썼고요. other는 복수 명사 수식하고요. 형용사지 명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형용사로만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고 others 하면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를 줄여서 others 다른 것들 한 거고요. others는 그러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some하고 짝을 잘 이룹니다. 어떤 잡들은 offer more competitive salary 더 경쟁력 있는 봉급을 제공을 한다.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the other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자가 있을 때는 마지막에 더 자를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에 또 다른 하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더 자를 붙여요. so the other 다음에는 the other 다음에는 단수가 올 수도 있고요. 복수가 올 수도 있는데 그냥 the other만 쓰면 단수 취급이에요. 그냥 the other만 쓰면 단수명사 생략한 걸로 봐서 단수고요. 복수를 쓰고 싶다면 the others 라고 쓰시면 다른 것들 이라는 복수 취급이 돼요. 자 the other hand the other을 썼는데 왜 the other을 썼죠? 손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는 완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 하나니까 the other hand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no가 있어요. 이건 부정어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계속 났거든요. 보기가 no, not, not 같이 나오면 어떤 특징으로 봐야 되냐면 no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not은 이런 수량사를 수식하거나 not many 많이 없다 not much 많이 없다 라는 수량사를 수식하는 것 또는 동사 수식하죠. 뭐 is not 없다 will not 이런 동사 수식 does do not 이런 동사 수식도 하고요. non이라는 거는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만 쓰는 거든 이렇게 형용사 자리라든가 이런 수량사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명사 명사 자리에 쓰고요. non of를 쓸 수 있는데 non of the patrons 복수나 불가사 모두 같이 올 수 있어요. 단골 손님들 중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몇 개가 이제 추가로 더 있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하나의 형용사로 이해를 하세요. 여기 어자가 있다라고 해서 a couple 따로 떼어서 보지 마시고요. a couple of를 하나의 형용사 둘의 a number of 많은 a range of 일련의 a variety of 다양한 a host of 다수의 많은 a lot of 많은 lots of 많은 plenty of 많은 and array of 일련의 다양한 많은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얘네들은 한 쌍으로 그냥 하나의 형용사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게 됩니다. 복수명사 오는 형용사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챙겨주세요. 어 넘버로브가 어 넘버로브가 어 넘버로브가 많은 이라는 형용사로 보라고 했죠. 뒤에 복수명사 수식하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어가 아니라 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라요. 뭐뭐의 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뭐의 수 여기 어 넘버도 마찬가지고 어 브라이어트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어가 아니라 더라면 뭐뭐의 다양성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어 이거 수량사를 묻는 문제구나. 그러면 뒤에가 복수냐 단수냐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이 자리가 명사냐 형용사냐 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participant라는 참여자 세미나 참여자 단수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단수명사가 나오니까 it's ok several은 여럿이란 뜻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several은 세뇌대세 일곱여덟 까지의 의미가 있고요. 복수명사 수식해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several 여러개의 all 단수명사는 수식 안 해요. 얘는 복수나 불가산을 수식해주죠. 복수나 불가산 여기에 participant가 단수이기 때문에 얘도 못쓰고요. single은 단 하나의 라는 의미로 단수명사 수식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각각의 세미나 참여자들은 요구된다. to submit a lecture plan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각각의 세미나 참여자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단 하나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each a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또 다른 예지 하나 살펴볼까요? one of the applicants meets the qualifications 그랬는데요. one of the applicants 지원자들 중 하나 보기가 이거 전부 부정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자리냐인데요. 그거 이전에 여기 와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지원자들 중 하나 one 하나 숫자 하나의 의미예요. 요거는 수량사가 됩니다. 수량사 숫자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일 이라는 의미예요. 지원자들 중 하나 그러니까 수량사 부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낫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낫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어?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관사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했고 수량사했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개념 잘 이해하시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